오늘의 영상 포인트 자 오늘은 진짜 광산 한번 가보는 겁니다 꿈에 그리던 광산 맵에 가본다 야 그러면 죽어 우에에에에에에에에에응 물론 그 과정이 쉽지가 않다 어? 야! 얘네들은 여기서도 부부싸움을 한다 아니 그렇게 타오면 어떡해 열차에서 오우에에에 그럼 즐겁! 빠빠빠빠빼 고고 dining 자 여러분 끝은 뭐 있어냐? 아하 토끼! 뚱뚱이! 그리고 너와 나! 예아 야 해봅시다 자 오늘은 진짜 광산 한번 가보는 겁니다. 딥케이브라고 하죠. 이제 영어로. 우리 왜 가본 데 없어? 예스. 자 첼리 파크. 아 우리 40개 모아야 되네. 9개만 모아야 되네. 일단 당근 당근 타임. 자 이거 뭐 설명할 필요도 없죠? 일단 이렇게 날려줄게요. 그렇지. 이거 초반이 오! 끝발이라고 처음부터 잘해야 돼. 알지? 뭔 느낌인지 알지? 지금 철작 끝발 될 뻔 했지만. 그릇이그릇이그릇이! 일단 여기 밑창에 갑니다. 어. 자. 당근? 당근 어딨어? 찾아보면 되죠. 자. 여기 있다 당근! 진짜 이거 아니야? 인정해 주지 않을까? 어! 여기 있다. 내가 날 믿어. 짭. 짭짭근이 있다. 어? 이거 가져가, 이거 가져가. 모른척하면 가져가. 해볼까? 어, 줘. 진짜 될 수도 있어, 이 스테이크로? 그렇지. 내가 간다! 오, 나이스. 이렇게. 느낌 알아? 야, 이거는 뭐. 자, 자! 그렇지! 아... 괜찮네, 그렇게. 다리야, 다리. 아, 다리야? 어, 다리. 되게 유연하다네. 오, 됐다, 됐다. 어, 잠깐, 잠깐. 이게 있나? 어, 어, 맞네, 맞네, 맞네. 맞다, 맞다, 맞다. 어떻게 올라가냐, 저길? 아, 여기 점프로... 2단 점프 알지. 차서 올려줘야 된다, 차서. 이건 뭐야, 설명을 하고 가봐. 여기서 일단, 여기까지 와야지, 일단. 날 안아. 여기, 여기, 여기 위에, 위에. 날 안아 봐. 내가 여기서, 날려줄게, 너를. 아니면 날 날려주든가? 야야, 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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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려. 날렸다, 응. 굴러서 올라가, 굴러서 올라가? 하나. 나와봐, 나와봐. 아니, 너가 올라가겠다. 하나, 둘. 아니 아니 나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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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줘 안되지 올라와봐 이럴 느낌으로 차주면 되지 않을까? 내가 찬다 여기 너무 뭐였나? 하나 둘 셋 뭐야? 이 느낌 알지? 이 느낌 뭐였지? 걍 차는 거였지 내가 차 차 차 차 하나 둘 셋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뭔 느낌이었지? 아이씨! 네가 날 어디 잡았어? 아니 아니 이렇게 할 테니까 네가 내 위로 올라가 봐. 하나.. 아직 아직 아직. 이거 알죠? 아아악! 땡! 땡? 뭐야 이건? 뭐긴 뭐겠어요 광고죠? 지금부터 김한혜에게 신규 배틀로얄 게임 로이았 크라운을 시켜보도록 할 거예요. 자! 해! 뭐야 뭐야? 그냥 해? 해! 뭐예요? 빨리 해! 내가 해? 아니 해! 마우스 내가 잡아? 튜토리얼이야 내가 할 순 없잖아. 내가 내가 뭐라고? 해! 아우 그냥 막무가내네 그냥? 해 빨리! 재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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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Z 키를 누르면 등장하는 탈권! 느린 건 못 참는 우리들을 위한 정말 필요한 기능이죠. 무엇보다 국산 게임답게 플레이 방식은 물론 조작법까지 국내 유저에게 잘 맞추어져 있는 게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때? 느낌있지? 후시라! 이 찰순대와 같은 찰진 타격감! 근데 이게 이제 핸드폰이랑 컴퓨터랑 같이 이렇게 만날 수가 있다니까. 어? 진짜? 그래요. 스마트폰과 PC가 함께 만나 플레이 가능한 갓겜으로 밖에선 손바닥 위에서 간편하게 집에선 PC로 더욱 다채로운 플레이를 그리고 이 게임의 진정한 묘미는 바로 듀오 그리고 스쿼드 플레이. 무리지어 한 명을 확 끼치는 행동은 언제에도 즐거운 행이죠. 그 밖에도 사냥, 채집, 벌목, 채광 등 여러가지 재미있는 특성들이 많지만 이건 24일 오픈하면 바로 영상 찍어서 올릴 예정이라 비밀입니다. 그래서 뭐였는데? 광고. 나 몰래 광고를 지내해? 야! 일단은 잡아, 잡아. 조금 좀 더 밑에 나를? 오! 그렇지 그렇지! 나이스 나이스! 그렇지 그렇지. 당근 나 이제 잘 파김하면 돼. 뭐 없었지? 아 그냥! 사는대로 해! 야! 그러면 죽어! 알파카! 알파카! 야 당근 이거 잘못하다 당근 걸려. 붙여! 이렇게 땀날 일이야? 야 살려줘. 올라갔지 않니? 없어. 나! 났어. 났어. 편하다. 뽀빠 보내줘. 좋아. 왜 나버려? 바로 놓지. 왜 나버려? 일로와 나 누워서 있을게. 스파이더맨 키스 알지? 으이씨. 으이씨. 덩키키이다. 스파이더맨 키스 해보자고. 거절 임마 거절. 안 해. 더러워서 하자고. 이것은 정수리 키스. 오! 이제 해봐. 왜? 오! 나 암마 나. 멋있어. 정수리에 못 들어가지? 야! 야! 안녕하세요. 당근이야. 내 거라고 당근. 아까야. 야야야야야야. 이거 안 돼. 오, 됐네. 만쇠이. 이제 이.. 새똥구리 맵 할 수 있다고. 응? 야, 이제 올라프가 아니야. 이제는. 자, 오늘 해봤던 건 아주 재밌고 신나는! 그쵸? 안 해, 이거? 아, 합시다. 뭐야. 요런 페이크 주는. 요런 느낌. 아, 시시할 뻔했잖아. 해봐야지, 이거. 처음 해보는 건데. 아이고! 그거. 야! 기기. 오, 야. 눈 확 튄인다, 진짜. 여기도 근데. 어? 뭐 떨어졌어 방금? 못 봤지? 뭐요? 고드름 떨어진 거 못 봤어? 고드름! 웃기지 마세요. 너 시력이.. 요요요요. 거의 뭐 그냥. 네? 그거. 오, 당근이 여기 있다. 당근을 이거를 밟고. 뽑을 수 있을걸? 뽑을 수 있어. 이거 굳이.. 우리 죽일 수 있는 무기 아니야? 그런데? 이걸로 박는 거야. 뭘? 야!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걱정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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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뽑아서 나 죽일 생각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뽀족한 걸 그렇게 들고 있어!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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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방향을 보고 이쪽으로 날아갈 거면 이쪽 보고 쏘면 돼. 날 날리는 거라 생각하면 돼. 널 날린다. 이쪽으로 날릴 거다. 오, 우워. 무공고수? 내가 죽었어, 근데. 너의 계략이야, 이거. 접원 수플렉스! 됐어. 점프 있어서 쉽네. 처음 왔다, 여기까지. 오, 짠! 오, 야. 야, 야, 조심해, 조심해. 뭐, 뽑혀만. 오, 야, 야, 야! 야, 야, 야! 뭐하니? 나 아무것도 안했어요 뭔 소리야 니가 자가지고 나 아무것도 안했어 슝 날아가지고 슉 해가지고 내 머리로 슉 떨어졌잖아 사장님 저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판사님으로서 뒤에 있는 곡괭이 망치 대신에 판사봉 대신에 곡괭이 든 다음에 니 머리 땅땅땅을 찍을 그런 저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우리가 가져간다 두 명이서 하면 되지 않나? 내가 올려줄까? 아 내가 올려줄게 와봐 와봐 그치 야? 어 바란거죠 자 이걸 1분이나 하고 앉았네 와 휴 수레다 똥ただ 타지마라 똥ただ 타져 야 야야야야야야야 왜 타라 그러는 거야 이 미친 쭈쭈쭈쭈쭈 하지마 이거 수레는 못 참지 미친 수레야 목 잘려 귀엽 귀엽 하지팅 아니 그렇게 타면 어떻게 해 열차에서 겁난 열차야 짓쏙 들쏙 어? 수레 또 있다. 이건 타라는 거다. 이건 타라야 돼. 이건 둘 다 타야 돼. 오! 또 음란 열차? 이거는 그냥 발이.. 야! 근데 뭐야? 왜? 왜 거기 있냐고? 왜 거기 잡은 거야? 어? 이거 되는데 근데? 어. 뭔데 잘해? 되는데? 빠이빠이! 뭐지? 이거 죽었으니까 보탈이 없을 수 있죠. 괜히 그러다 손으로 막 건드리는 수 있어. 그러면 내가 잡을게. 니가 내 다리를 잡고. 이렇게 들어가도 나쁘지 않을 거 같아. 그러면 손으로 못 잡잖아. 야! 내가 이걸 잡아야 된다니까요? 야! 내가 이걸 잡아야 된다니까요? 아!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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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아크로바팀!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이 세대? 야! 이 순간만큼은 우리가 고개사였어. 야! 괜찮아? 그거 맞아? B 사이로 막 가거든. 으악! 으흠! 가!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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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으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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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어면 돼? 아니! 오! 그렇지. 계속 잡아? 쭉 잡아. 오케이. 야! 이거 맞아? 이거 맞아? 이거 맞아? 야! 잠깐만! 네가 발로 찾아줘야 될 거 같은데? 내가? 아! 그 기계로 가. 하나, 둘, 셋! 후! 후! 띠! 유! 싹! 점프 해서... 아마 저기가 출구인 듯? 오케이. 오케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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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았어! 살았어! 야! 살았어! 꼬리가 생겼어! 왜인지 모르겠는데 살았어! 어? 야! 잡아! 저.. 저 자식 잡아 빨리! 괜찮아요x3 우리는 파일법이 있잖아. 그쵸. 야! 빨리 발 잡아. 야! 타인에 의존하는 거.. 의존하는 거 보다. 발끝만 잘 잡으면 잡았어. 좋았어. 글쎄어! 간다. 오야! 야! 이건 내성 안 생기겠다. 여보! 여보! 아니.. 뺄지 테슈! 시. 안. 띵. 띵. 니의 머리 어디였어? 그냥 내가 똥꼬는 진짜 대박이다. 그러니까 똥꼬! 아! 똥꼬! 야! 너 이제 내성 생겼어. 먼저 가! 먼저 가! 좀 무서워. 헝? 내가 띵길빤한 거 아니지? 이번엔 정상 루트. 빨리 불타 잡았어 나 또 잡았어? 나 좀 못 잡았는데 어? 야..야..잇건 아니지 뛰어뉴엏머릴렛머릴렛머릴렛머릴렛머릴렛머릴렛머릴렛머릴벨 자 오늘 해봤던 거들 아주 재미있고 똥 digg 예 등신깸 몽몸 아냐 끝 똥 어휴 아 다시는 안 해 왜 에이 재밌어 안들려 끝 안해 기만해 에휴 왜 예 으아! 쉿. 아, shi**. 다 다 케, 아우, 아우. 다 다 케, 다 다 케, 아우, 아우. 다 다 케, 다 다 케. 오, 두, 오. 잼. 꽝.